이길씨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길씨네! 왔습니다! 옆에 유준 언니도 끝나서 쉬고 있는데 뭔가 빨리 끝나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?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언니 한 번 더 드겠습니다 전체 한 번 더 드세요 전체 한 번 더 드세요 전체 안겠어 킹이랑 한 번 같이 이어? 예! 짱 블러 역시 짱 블러 끝났습니다! 예! 호호호호호호호 그럼 나는 옷 갈아입으러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! 안녕!